제가 좋아하는 그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한번 남성해보면 어떨지 하는데요 제가 서시 라는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울 정도로 글씨를 아주 좋아하고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거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연계를 추진 안에서 그리스도 이런 port을 보여주고 갑자기 아티스트 학생들 그리스도 대화 감사합니다.